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는 bj 김태칸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국 카트라이더 카러플 잠깐 놀잇소리가 좀 크네요 다운드 좀 줄일게요 자 중국 카트라이더 카러플 들어왔구요 제가 들어온 이유는요 오늘 이제 내일 한국 서버에 나올 차를 미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들어왔습니다 내일 바로바로 나올 차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뭘까요 이게 바로 이제 한국 서버에 내일 나올 이제 몬스터 몬스터 카트바디인데 그렇죠 중국 서버에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내일 여러분들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몬스터를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몬스터 현재 수치는 10, 10, 15 찍어놨구요 일단 뭐 한국 서버 기준으로 약간 파차 없이 노파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파츠 시스템은 한카 서버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조만간 나올 거예요 살짝 보여드리자면 자 파츠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약간 이게 이런 게 일반인 것 같고 이제 형광색이 네어 파츠라고 약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라잉팻도 있어요 출부팻 물론 타이머텍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월스템은 이 플라잉팻을 쓰면은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네요 스타트가 플라잉팻이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는 아직까지 벌써부터 플라잉팻도 나왔고 PC처럼 자 성능표를 여러분들께 일단 이거 정리한 게 표가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티어가 있어요 아틸라스 같은 경우는 2티어에 있어 근데 1티어에 포스터가 있어요 옵션은 그립 속도가 근데 뭐 차이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손가락이 중요하겠죠? 자 시승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가 굉장히 작아요 차가 작다 보니까 이게 차가 크기가 확실히 작거든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아 진짜 튕겨나가니까 어렵다 일단 딱 봤을 때 작아요 근데 채팅창에 계속 앞으로 가서 차 크기 못 잼 키라고 인정 드립감 오 드립감은 일단 어우 내 스타일인데 동작이 어우 드립감이 와 진짜 피시카트에 딱 몬스터 같애 드립감이 여러분들 그 드립감은 딱 느껴보실 거면 하루빨리 드립감을 느껴보고 싶다 그럼 피시카트에 몬스터 가보세요 딱 그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냥 피시카트에 몬스터 같애 진짜 드립감이 아 프스 안췄다 아 프스 안췄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트릴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 근데 일대장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가 일단 디자인 차가 작아가지고 작아가지고 일단 날렵하네요 진짜로 일단 몬스터 자체가 원래 작은 차이기 때문에 피시카트에서도 피시카트라이더에 저도 몬스터가 작은 차거든요 이게 차 크기가 그래서 일단 성능은 일단 성능은 아티리나 몬스터나 이게 뭐 두찐개찐인데 제가 봤을때는 그래도 차가 작고하기 때문에 그게 좀 위대할 것 같애요 몬스터가 확실히 네 이렇습니다 일단 대충 달렸을때 한정도 그 정도 그니까 딱 이제 뭐 아티리나 몬스터나 별 차이가 없을거에요 거의 3 2 3 2 2 3 2 2 아 그리고 맞다 유튜브에 댓글에 피시카트 접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안 접었습니다 요즘에 그냥 약간 일단 카루플 실력을 빨리 늘리기 위해서 카루플 방송을 좀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적은건 아니에요 절대로 피시카트 다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일단 실력을 빨리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워낙 실력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플레이들을 선사하고자 열심히 훈련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하지 마시구요 아 됐다고 하고 싶네 아 확실히 차가 작으니까 인코스 타기도 그렇고 인코스 타기도 그렇고 날려바네요 진짜로 파고 들어가기 좋다 해야되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파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차네요 이거 그리고 항상 리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제 말이 100% 맞다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빙데칸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제 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는 잊지 마시구요 항상 리뷰는 제 의견이에요 빙데칸이 봤을 때 그렇다 진짜 추워 괜찮네요 몬스터 딱 타보니깐 그냥 바로 딱 느껴지는게 뭐냐면 아틀라스 차가 왜 이렇게 크냐 약간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와 이거 방금 아틀라스는 살짝 박는거였는데 야 방금 아까 좀 전에 아틀라스는 차가 커가지고 박았을 것 같은데 이거 아틀라인이랑 몬스터라인은 다 파도 되겠네요 와 방금도 안박았어요 이거 이미 박아야되는데 안박는게 생기네 라인을 인코스를 많이 팔 수 있게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확실히 라인이 아틀라인 탔는데도 아니 다시 Ad XYZ time 다시 할까? 일단? 가려볼께요 와 방금도 아니 방금도 박는거 같.. 바글거 같은데 안박아 몬스터가 이게..이게 진짜 장점인거 같애 아 틀라..그 몬스터에 몬스터의 장점이 뭐냐면 박을거 같은데 안박아 진짜로 어 약간 그게 장점이야 진짜 뭐야 이게 랭킹전이에요 님들 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중국 서버에서 뭐 미리 차들 또 리뷰같은거 많이 해드릴께요 여러분들 뭐 혹시나 뭐 댓글에다가 택가님 이 차도 한번 중국에 있는데 리뷰해달라 하면은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뭐 차라던가 시청영상 필요하시면은 리뷰영상이나 댓글로 써주세요 댓글보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창고에서 중국 서버에 있는 차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카라플 1년 빠르거든요 지금 자 깔끔하게 탁한스럽게 1등만 배워드 맨날맨날 좋아해 생기 살아있는 최고 1등만 배워드 리플레이들 유튜브 팬분들께 마침미 2등만 배워드 리플레이들 2등만 배워드 리플레이들 5등이 10개국어를 합니다 10개국어를 합니다 뭐 아라버를 부터 해서 불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뭐 다 합니다 빅형님이 전세계 언어 다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한 능력자시기 때문에 중국어로 대화했나봐요 그래서 리뷰 가져와봐라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이제 표를 구해오셨어요 빅형님께서 일단 청년표를 본 것만 해도 굉장하죠 안그렇습니까 형님들? 자 그래서 아무튼 일단 오늘 몬스터를 타봤는데 여러분들 내일 드디어 이 몬스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시고 할텐데 이 김대칸 유튜브를 통해서 아 그래 태칸아 잘봤다 태칸아 고맙다 한마디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 바 조장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